호남권 여행사 연합 여행타운입니다. 코로나로 다쳤던 해외여행이 무한공항에서 다시 열립니다. 올 12월 3일부터 태국 방콕, 일본 오사카와 후쿠오카로 제주항공 전세기가 취항합니다. 한겨울에도 따뜻하여 골퍼들의 로망인 태국 방콕, 일본 대표 온천여행지 규슈 후쿠오카, 일본 제2의 도시 오사카. 3년을 기다린 온천여행의 참맛을 오사카와 후쿠오카에서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전세기는 에어텔과 특가항공권도 판매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가까운 여행사를 찾아주세요.